하트 플라스턴 산불은 발달장애 청소년으로 구성된 전문 연주단체이고 기업이라든지 학교의 장애인식 개선 콘서트를 가서 연주로 말 그대로 장애인식 개선에 앞장서고 있는 단체입니다 오늘도 일상처럼 관객들 앞에서 연주를 하고 박수를 받는 것이 너무 신납니다 저희 회사 내에서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이게 결코 어려운 게 아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너무나도 간단하게 쉽게도 나눔이 가능하다는 것을 임직원 모두가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인식의 확산 차원에서 공연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하트 플라스턴 앙상돌이 열심히 노력한 게 느껴져서 더 감동을 받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좋은 음악을 들을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고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한 가지 악기에 집중을 해서 갑자기 화음을 낸다는 것에 아주 큰 감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악기를 하실 때 우리 집중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집중을 해주신 것 같아요 한글자막 by 한효정